자, 이 자칫 잘못하면 무한도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안답니다. 네,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탄으로 돌아온 성준배우.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준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멋지게. 차은우 배우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최연소 구마사제로. 너무나 멋진 포즈. 그 상태로 시선은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차은우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블랙 드레스를 너무나 예쁘게. 이달 씨 왼쪽 끝부터.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셨죠?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벌 대한그룹의.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네. 자, 인간이면서 괴물인자. 반역으로. 박수를 받으며 나오고 있는 김남기 씨. 오, 너무 멋진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끝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봐주.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강렬한 눈빛으로 포토타임에 임하고 있는 김남길 배우입니다. 네. 그 자리에 끝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차은우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좋은데요.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원시원한 포토타임. 각자, 각자. 오른쪽 끝부터. 준비하시고. 네. 오른쪽 끝 봐주시죠. 아. 네. 손을, 얼굴을 안 가르게 살짝 내려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한도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 아래쪽으로. 멋지게. 네. 그리고 성준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고 이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쪽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그리고 원하고. 네. 네.